중국 사건과 정경심 씨의 1심 유죄, 2심 유죄, 추미애 전 장관은 계속해서 사법부가 잘못됐다라고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 일가를 안중근 선생에 빗댔습니다. 하필 오늘이 광복절 기념한 공휴일인데 대책 교육일인데. 과연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 추미애 장관. 안중근이 일본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 테러리스트가 돼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니 일본 집에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얘기나 똑같다. 왜 사법부 판단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결국 안중근 선생과 같고 1심, 2심 사법부가 그러면 일본 재판관의 재판이다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조국을 묻어두자고 하면 뭐하러 정치하고 촛불 광장에 나왔던 거냐라고 굉장히 격앙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추 장관이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소중해 변호사님,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같은 정부 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향해서 일제시대의 재판관이다라고 비유한 것과 다름없잖아요. 적절합니까?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양면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죄로 많이 판단이 나왔고 어떤 인턴 확인서 관련해서 7개의 스펙이 허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전부 온당하다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법치주의 산하에서 그게 유죄라는 판단을 일단 존중을 해야 되고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판사 역할을 했었던 판사직에 있었던 분이니까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합리성보다는 어찌됐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의지와 어떤 사명감을 가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편, 내 생각과 같은 지지자들은 어찌됐든 전 국민 분포 중에 일부잖아요. 그래도 큰 대성한 정치인이 되시려고 한다면 중도,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반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강복절 즈음에 이런 비유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조금 도가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서 대선 후보라는 것은 여야를 아우르는 대성 정치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추 전 장관, 추 후보께서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역사적 인물을 비유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이 어찌됐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모습입니다. 하울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순국하신 결과적으로 우리 안중근 의사를 조 전 장관 일가에 빗댄 추미애 장관의 이 발언이 상당히 오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억하십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가족도 한때 안중근 선생의 비유됐다가 크게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게 묘하게 겹치죠?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야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저 발언한 민주당 의원은 결국 사과를 했는데 이게 묘하게 겹치네요. 김수영 교수님 본인의 가족도 안중근 의사의 비유가 돼서 논란이 됐었을 때의 추미애 장관의 당시 답변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엔 본인이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안중근 선생님에 비유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중근 의사에게 왜 자꾸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정말 너무나 우리나라의 어떤 광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너무 현신하신 분이고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될 분은 아니라고 보고 좀 부적절했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그 아들이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을 때 민주당에서 안중근 의사의 그러한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실천한 거다라는 논평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한 마당에 왜 자꾸 안중근 의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일도 그렇고 또 이제 아마도 지금 어제 문제가 됐던 그 추미애 전 장관의 말은 지금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부가 일본 재판관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비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안중근 의사가 정경심 씨처럼 마치 무슨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한 이런 식의 비유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무리수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왜 추 전 장관의 말이 잘못인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무의미하다. 그래서 왜 추 전 장관이 저렇게까지 무리를 두느냐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자신의 지지층을 소위 조국 지지자라고 말해지는 강성 친문에게 타겟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외연을 확장해서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지지 기반을 굉장히 확고하게 만들어서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밖에는 도저히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저 안중근 의사에게 빗댄 발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독립유공자 후선을 모셨습니다. 이 문제는 독립유공자 후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훈 실장님, 독립유공자 후선이죠? 네,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죠,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할아버지 국내. 국내에서 하셨군요. 혼란한 데서 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예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시죠. 훌륭한 할아버지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뭐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했다라기보다는 안중근 의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는 선회하자면은 이제 그렇게 선회를 하는 건데. 이런 안타까움은 뭐가 안타까움이냐면요. 안중근 의사가 자손들이 되게 고초를 겪어가지고 지금 바로 직계현손이랄 분들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막 말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 자손이 이제 번듯하게 딱 있다면은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어디서 빗대나 이런 식으로 반발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반발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러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이제 마음에 아프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은 김어준 씨의 이야기 작용 반작용 참 좋은 말입니다. 그거를 다 이제 생각해보면은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사법부 재판을 일본 재판부에 빗댄 인사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었다니 역사 인식이 어느 정도 참담한 수준인지 더 말에 무엇 하겠는가라고 비판에 논평을 냈습니다. 저는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이 뒤에 했던 얘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을 묻어두고자 하면 뭐하러 정치하고 촛불광장이 나왔던 거냐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을 위해서 허위 공문서 만들어서 다 이상하게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뭐 사모펀드에 다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연루되고 재산신고 이상하게 한 조국 전 장관이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서 공정, 정의의 상징이 되어 있어야 있어야 본인이 무언가 정치를 하고 존재 기반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어찌게든 살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내 정신 속에서는 그게 있어야 그리고 내 지지자들 속에는 여전히 검찰의 수사도 적폐검찰이 잘못한 거고 재판부의 판단도 적폐, 재판부가 잘못한 거여야 본인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논리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는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 김병민 대변인의 논평이 나올 지경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은 재판 중이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 씨가 특히 장외 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견에 들어봤습니다.